안녕하세요. 부동산공법 김이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일단 요약서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를 한 부록인데 이게 뭐냐면 쭉 펼쳐보시면 한 장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매년 출제는 핵심 논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논점 40제라고 해서 이것만 알면 60조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걸 싹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의 필수 암기사항이라고 보시고 제가 제목을 핵심 논점 40제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게 40개의 논점을 잡은 겁니다. 40개. 이걸 갖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보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여다보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40제니까 40개 되겠죠. 40개가 40문제 나오니까 거의 매년 나오는 거고 확률도 높을 거예요. 그래서 퍼펙트 한 장 보기라고 해서 이건 요약서에 이렇게 같이 끼어 있는 겁니다. 끼어 있는 거고 메가랜드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붙어서 나와요. 이렇게 맨 끝에 부분에 부록으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건 나중에 제가 김포 중앙에서 한번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체 의견 이론을 쭉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하면 좀 시간적으로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월이나 4월 정도 합격노트 하기 전이나 후 그 사이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지를 좀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논점별로 한번 오늘 5개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5개 많이는 안 하고 5개 정도 쭉 정리하면서 핵신론점 1.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 공부해야 될 게 제목을 핵신론점 1이라고 잡았는데 매년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광역계획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두 가지. 여기서는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정답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정답으로 나오는 부분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한번 밑줄 거 볼까요.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는 요거 써. 지정권자. 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지정권자. 중요하죠. 지정권자. 누가 지정합니까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두 가지가 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정권자는 머릿속에 정리할 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한 명 더.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되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장이나 도지사를 물어보는 형태도 있지만 이 어떤 경우에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나와요. 시, 도. 여기는 시, 도에다 똥강을 쳐야지. 시, 도. 시, 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랑 경기도에 걸쳐 있다라고 할 때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시, 도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정권자의 핵심은 대상 지역 바로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청이 된다. 이게 논점입니다. 핵심이고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도에 속해 있다. 같은 도. 예를 들면 포천시하고 연천군에 걸쳐 있다. 같은 경기도 내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퍼펙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지정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X. 지정할 수 있다도 별표.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맞으면 맨 끝에도 확인을 하셔야죠. 지정하여야 한다. 싸다기 날리고 오시면 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정권자는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더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계획권을 국장이나 도의사가 지정했어. 그럼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수입해야 되겠지. 이게 수립권자인데 계획을 수립하니까 광역도시 계획 수립권자가 되죠. 광역계획권은 대상 지역이니까 지정권자가 되고 광역도시 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표현하거든. 누가 수립하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일곱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1, 2번을 묶고 3, 4번을 묶으세요. 두 개씩 묶고. 그럼 1, 2, 3, 4가 하나의 큰 틀의 테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입하는 거거든.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대상이 두 군데가 있지.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현재 지정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한 케이스. 시, 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했죠. 그럼 이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상태에서 계획을 누가 수입했냐 이렇게 보시면 지정은 국장이 했지만 수리권자, 광역도시 계획 수입권자는 지정권자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행정청들이 수입하는 거니까 시, 도지사, 공동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시, 도에 걸치면 누가 수입하느냐 물어봐. 그러면 지정권자로 물어봤을 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지만 수리권자, 광역도시 계획 수입권자는 국장 밑에 있는 시, 도지사, 공동으로 수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에 적혀있다. 그럼 도지사가 지정했겠네. 그럼 도지사 밑에 두 명 있잖아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입해야 한다. 퍼펙트.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1, 2번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3, 4번은 뭐냐면 1, 2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입했대요. 그러면 시,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한 단계 위에 있는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는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지났어. 그런데 승인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수리권이 없어집니다. 그럼 국장이 수입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여기 3, 4번은 둘 다 3년만 동원하는 것처럼 돼요. 3년이 지날 때까지 시, 도지사로부터 승인증이 없다. 그러면 직무유기 한 거잖아. 그러면 수리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시도지사는 수리권을 못하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국장인이 수입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리하시고 두 번째, 그럼 똑같은 원리로 가볼까요? 같은 도지사에 있을 게 있으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입해야 돼. 그럼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입하게 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지. 승인 신청하는 기간이 3년이야. 그럼 3년이 지났어. 그런데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군수가 직무유기 했으니까 수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한 단계 위에 있는 동일한 절차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서 누가 수입해야 된다? 도지사. 퍼펙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1, 2, 3, 4 끝났네 이게. 그럼 1, 2, 3, 4가 원칙적인 수리권자가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이렇게 수입해야 된다. 그리고 5, 6번 두 개 묶어볼게요. 이렇게 5, 6번 묶어보세요. 보세요. 현재 1번에서 볼게요.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대. 누가 수입해야 되지? 시, 도지사와 공동 수입해야 되지. 그럼 시, 도지사와 공동 둘이 수입해야 되는데 힘들대. 그럼 형한테, 국장한테 와서 요청을 할 수 있어. 요청했던 거라면 힘들지. 그럼 국장 찾아와서 우리 같이 수입합시다 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럼 국장이 시,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입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예외죠. 원칙적으로 누가 수입해야 되는데 시,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입해야 되지만 시,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과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수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똑같은 원리로 시장군수가 현재 수리권자야. 둘이 수입해야 돼. 그럼 시장군수가 둘이 수입하기 어렵대. 그럼 도지사한테 요청하겠지. 똑같은 원리로. 그럼 도지사가 요청받아서 시장군수와 공동 수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예외조항입니다. 원칙적인 수리권자는 시장군수지만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공동 수입할 수도 있어요. 이때 하나 더 갈게요. 국장을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승인 안 받아. 승인받아야 된다. 싸다게 날리고 와야 돼.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원칙적인 수리권자가 시장군수잖아. 그럼 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는 거야. 도지사인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와 같이 수입하는 거지. 도지사 본인이 승인권자입니다. 그럼 국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고. 그리고 7번은 별표 달아줄까? 요거는 뾰족 혼자 나와있네 지금. 그치? 그럼 요건 뭐냐면 시장군수가 잘 보세요. 6번하고 7번 비교해야 돼요. 6번은 단순히 요청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청이라고 하는 건 공동 수입을 요청하는 거야. 근데 시장군수가 7번은 협의를 거쳐 요청했대. 협의. 협의라는 용어가 나왔어. 그럼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준비를 하면 되는데 협의해서 요청한다 그러면 쏘근쏘근. 저는 개인적으로 쏘근쏘근 이렇게 표현하거든. 쏘근쏘근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립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립하지 맙시다. 쏘근쏘근 그래. 쏘근쏘근. 쏘근쏘근 이렇게 써놓으면 돼. 쏙딱쏙딱 하는 거지 둘이. 쏙딱쏙딱 하면서 우리 수립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도지사한테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도지사한테 수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자 이때도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누구죠? 시장우수야. 도지사는 승인권자가 되겠지. 그 승인권자 본인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거야. 국장을 찾아가서 승인받을 필요 없지. 그래서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한다고 나 무조건 싸라기 날리고 오세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6번과 7번의 논점은 국장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논점입니다. 이렇게 전의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계속 가볼까요? 자 3번이 뭐냐면 광역도시에서 절차 중에서 좀 기억할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자 뭐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 중에서 뭐가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기초조사 정보체계.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 정보체계. 자 기초조사를 문서로서만 기록에 남기면 다음에 기초조사 할 때 자료 활용할 때 이만큼 자료가 남아. 데이터 전산망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초조사 정보체계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등록을 해서 올린 다음에 5년마다 반영하는 거지. 잘 나오고 5년마다. 자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물어보면 다른 거 안 물어봐. 자 이거 몇 년마다 반영해야 됩니까? 5년. 그렇지 손가락 딱 펴면 되지. 됐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야. 그래서 공청에 해체하는 거예요. 공청에 무조건 개최해야 돼. 생략할 수 없어요. 공청에 해체해야 한다. 무조건 개최해야 되고. 타당수험터 없다. 5년마다 타당수험 검토해야 된다면 싸당이 날리고 오면 돼. 왜냐하면 타당수험터라고 하는 규정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하는 겁니다. 하위계획만 하는 거예요. 광역도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 하위계획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수입되고 나면 그 밑에 있는 기본계획, 그 밑에 있는 관리계획은 둘 다. 5년마다 타당수험터에서 일정배된다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4번이 뭐냐면 조정신청이지. 네 글자. 동그라미. 조정신청. 이게 뭐냐면 시 도의사가 공동으로 수입해. 그러면 시 도의사가 공동으로 수입하면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도의사가 공동으로 수입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서로 서울특별시와는 서울특별시 유리하게 수립하려고 할 것이고 경기도 의사는 경기도에 유리하게 수립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협의가 손에 띄지 않았다. 협의 못했다. 싸우고 있다. 그럼 수입이 안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시 도의사는 협의를 못하게 되면 한당의 위에는 국장한테 찾아가서. 그렇지.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신청할 수 있어. 내용에 대해서 우린 협의를 못하겠으니까 내용 좀 조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조정신청은. 단독공동 다 가능해요. 삐져서 혼자 갈 수도 있고 둘이 손잡고 갈 수도 있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국장이 조정할 때 중앙자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거야. 또 하나 재협의 권고가 나오거든 여기 별표. 재협의 다시 협의해보세요. 권고할 수 있어. 그러면 국장이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다시 기일을 정해서 다시 협의할 걸 권고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단독으로 왔을 때만 혼자 왔을 때만 한 사람의 의견만 들었을 때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동남 싸다기 날리고 와야 돼. 단독으로 왔을 때만 다시 협의할 걸 권고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도시의 수립기준 이거 수립기준 통과하면 되지. 수립기준은 뭐예요. 지침이지. 지침이잖아. 지침 누가 줘. 무조건 국장이지. 맨 꼭대기는 행정청이 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핵심론점 1에서 꼭 아셔야 될 내용. 이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